제어는 복화 1에 13이네요. 그러면 보자. 복화는 요걸로만 확인하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잠깐만요. 자, 그래서 시작해볼까요? 레이스. R-A-C-E. 오케이. 스네이크. 스네이크. S-N-A-K-E. S-N-E-A-K-E. 음... 그러면 안 되는데요? A가 A 돼서 스누에이. 스누에이. 스네이인데요. 이런데요. 스네이크해요. S-N-A-K-E라고 말했는데요? S-N-E-A-K-E라며. 선생님이 이렇게 해놨을 때 혹시 네가 잘못 말하거나 선생님이 잘못 쳤어라도 일은 지워야 된다고 얘기를 해야지. 그치? 네. 알겠습니까? 네. 스네이크. 계속해서. 케이크. 케이크. C-A-K-E. 계속해서. 그레이프. 그레이프. G-R-A-P-E. 베이크. 베이크. B-A-K-E. 오케이. 좋아요. 레이스. 레이스. L-A-C-E. 오. 좋아요. 자, 얘하고 얘하고는 다른 발음이에요. 얘는. 레이스. 뭐라고요? 레이스. 얘는 레이스. 레이스. 오케이. 좋아요. 계속해서. 페이스. 페이스. F-A-C-E. 오. C가 스스로 해낸 거 조심해야 되는데 잘 맞췄고요. 테이프. 테이프. 아, A-T-E. 오. 그렇죠. A가 스크하고 A 스케이트. 계속해서. 소리가 기억 안 나고. 데이트. 데이트. D-A-T-E. 오케이. 먼저는. 소리는. 케이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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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쓰는 부분은 뭘까요? C-A-P-T-E. 이렇게. 네. 케이프인데 케이프트 할 필요가 없는데요. 케이. 크, A, K하고 F만 하면 되는데요. 케이프. 됐습니까? 자, 스네이크는 뭐 막았다 치고요. 케이프를 시험지에도 틀렸고 말하기 할 때도 소리가 일단 기억이 잘 안 났어요. 오케이. 전체적으로 잘했습니다. 성취도 98점 드리면 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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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